오늘 추위와 미세먼지 걱정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창원은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7도에서 출발했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창원은 6도, 진주는 8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서부 내륙은 낮까지 구름의 양이 맑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반짝 추위는 물러나긴 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함안 영하 7도, 창녕 영하가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7도, 통영은 8도로 어제보다 1, 2도 오르겠습니다. 거창 영하 6도, 하동 영하 3도를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합천 7도, 사천은 8도로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